우리는 슈퍼즈! 우리는 슈퍼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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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못한다고 오늘 같은 한국방 지금 시각상에서 이렇게 노적히 춤을 하신 걸 보고 국민들이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멤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다 한 가지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참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высоко okay 우리는 슈퍼즈! 우리 슈퍼즈는 뭐예요? 대박! 아마 а 아마 도 licensed 보니 선생님 아빠 아ام크 ended C 어 드디어 미스터 심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쭤보십시오 사실 저희가 이번 폐막식에서도 준비를 들었었는데요 조금 복잡한 느낌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될수록 간단한게 가장 최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미스터 심플 나를 그냥 골프찔을라 그냥 심플신라 그리고 그냥 포르티키를 마셔마자 이면 남아 남아 그리고 이 메시지를 마셔봐라 세, 둘, 셋 이제 그만해 잘해 그만해 잘해야 슈퍼주니아 시그린 슈퍼주니아 뭐에요 알아봐 잘해 같이 말하시지 안녕하세요 저녁 저녁 어디에서 ordな 샤워 장관 고양대용 하하 하하 혹시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주셨다보니까 영상들을 참 많이 찾아봤었는데 대통령님께서 어두운 소상상에서 이렇게 노적히 춤을 하신 것들을 국민들이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멤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다 한 번씩 포즈를 했었는데 참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문하는 무대에 땅을 못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는 비디오 비디오, 인터넷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 보니까 현재 무력이 남은 한국에서 프렌덴은 한국에서. 우리 한국의 한국에서. 우리 한국의 한국의 한국 outfit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한국가 한국의 한국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좁은 모임 10번 10번 예 예 예 예 예 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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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배우신거에요 아 아 아 아 어렸을때 오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2010년? 9년때부터 많이 갔었는데 매년 갈때마다 건물들이 막혀 올라가고 오 강아 하면 요즘 2010 이때 한국에 인도네시아 스승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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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분간이 스스로가 있는 건 하나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같이 두 번 우 네 사실 인도네시아가 엘너지오화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발전이 되면서 이번 알찬게임 대회에도 교통세정이 있잖아요. 내가 오토바이 타고 오비를 보면서 야 이건 정말로 내가 인도네시아 본인이 되는데도 좋아하는데 인도네시아 본인들은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 모습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승이야 그 모습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승 Ciný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것school 그리고 태국은 여행을 보다 이곳이 전혀 대단한 것ケーション 오우 박 프레지드에 슈가 모토 잘 파는 오프닝 세 번째는 박박 나이 모토 그 메인 스타디언 그 모습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아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박박 나이 모토 이곳에 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나마 박 프레지드에 슈가에 오는 데는 인도네시아 하니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사무실도 동남아세아 쪽도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회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자주 가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고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인도네시아도 자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다면 무대가 아니더라도 멤버들이 봐서 함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나한테 가라와다 할 할 아예 어 이 불구가 뭐랬까 인간을 도움보니까 와라폰 이라가다 이겐 무슨 물에까 방어 주가 입고 아 아 아 아 아 아야 어 아 아 아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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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pros 아 아 아 아 그갔나가 Tamam 이 시비의ait 어 Pero WCB에다가 저희가 사인을 해서 많이 드리게 됐는데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최저히 나온 앨범에다가 대통령님의 사인을 받고 저희 멤버들 함께 사인을 해서 기념을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항상 사랑하는 앨범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앨범을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구같아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뭐해? 이런 수대로 해야되니까 좀 더 있어요 나는 양을 해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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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